창원시와 프로스포츠 구단 체험시설이 함께 스포츠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31일 창원시청에서 주식회사 NC 다이노스와 주식회사 LG 스포츠, 주식회사 경남 도민 프로축구단, 재단법인 경남 로봇랜드 재단, 주식회사 창원 집트랙 등과 함께 스포츠 관람과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 연구 프로스포츠 관람 후 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시설 이용 후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프로스포츠 경기관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해 제공합니다. 할인 기간은 최초 관람일부터 30일이며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 진행시나 시설 휴장 시에는 정상화 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